flooding 무위 에 감자를 깔아주고 dishonific 먼저 tan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 청양고추 칼이 또 안되나 보다 갈치가 맛있어 갈치 다 익을 무릎에 이건 위에다 올려 팔을 다 끓여넣으면 그걸 그렇게 길게 써는구나 마늘 넣을 때 생강하고 옆에는 생강 또 마늘 마늘 넣을 만큼만 거기다 넣어 한 수저반 그럼 갈치 몇 마리야? 갈치가 목포, 목갈치 제주도 갈치가 아니고 3마리 얇은 것보다 이 정도가 조리는 데는 맛있어 물을 부어서 삶다가 삶다가 한 컵 가득 한 컵 다 넣어야지 될 것 같아 간이베개에 간장 좀 넣어줘야지 여기다 부어줘 그걸로 한 컵? 이따 갈치 위에다 부을러 남겨도 돼 물하고 간장을 좀 붓고 이제 삶으면 되는구나 삶다가 물을 저거 넣어서 끓일 정도 될 때 이제 넣어야 돼 여기다 처음부터 같이 해보면 너무 끓여보면 갈치가 맛이 없어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 감자가 거의 익을 무렵에 이렇게 넣는구나 와 맛있겠다 갈치가 3마리라 푸짐하네 아까 느타남은 거 응 느타남은 거 응 맞았네 응 그럼 여기다 생선해서 위에다 뿌려주는구나 위에다 뿌려주는구나 응 한 스푼으로 응 응 이렇게 반 스푼 한 스푼 응 응 고추 청양고추 응 고추 청양고추 그래 코내야 맛있지 생강 응 마늘하고 생강 응 다 같이 넣는구나 응 다 같이 넣는구나 응 이건 금방 익어 이래가지고 이제 졸여주는구나 응 졸여야 조금 같고 한 번 끓여놔 파 넣으면 돼 얘를 아 이제 넣어 응 이거 타 잘 익었네 응 응 국물을 그렇게 위에다 적셔주려고 응 냄새가 좋다 응 냄새가 좋다 간이 잘 맞아 혹시 몰라서 여쭤잖아 근데 그거 한 개 딱 온 거 간이 간이 응 고소하네 말도 못하면 고소하라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크 일단 뼈 놓고 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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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,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감자 음 아주 잘됐네요 근데 오늘은 술을 안 넣더라? 잊어버렸구나? 응 안 넣었어요 근데 안 비린데? 응 갈치가 맛있네 먹갈치 먹갈치 한 게 맛있어? 근데 거기서 응갈치 먹갈치 팔면 다 먹갈치 모르는 사람이 번쩍번쩍하니까 그게 덜 맛있어 아 비닐이 번쩍번쩍한 게 덜 맛있어? 응 난 그게 더 좋은 줄 알았어 싱싱하게 보이지? 응 먹갈치가 더 맛있어 응 그니까 아까 번쩍거리지 않더라고 냉동시켜 놔서 그런가? 아냐 원래 먹갈치가 맛있다니까 너무 맛있네 응 살이 먹을만해 갈치는 다 먹갈치가 맛있어 먹갈치가 없을 때 응갈치 맛있네 아주 맛있게 됐는데? 갈치 자체가 맛있는 거야 잘 샀네 내가 생선을 잘 사지 않아 보여 잘 골라야 돼요 아는 사람은 먹갈치 짚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니까 심심하다고 그러고 정말 맛있어 갈치가 갈치가 진짜 맛있네 하나도 안 비리고 이렇게 살이 맛있네 먹을만하네 조금만 먹어도 맛있어 응 갈치조림이 제일 맛있어 응 그때 그것도 맛은 있더라 조기 응 조림 간을 잘 맞히면 맛있어 맞아 생선조림은 고등어도 맛있고 조기도 맛있고 간이 안 맞으면 틀려요 안 맛있어 좀 이렇게 짭짤해야죠 생선에도 상하지 말라고 살 때 집에 가는 시간이 있잖아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응 시장에서? 응 정말 싱싱해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응 너무 맛있다 이거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또 이렇게 맛있는 갈치 오랜만이네 청양이 가면 내가 생선을 사다 놔 남대문에서 밥 사먹으면 갈치 두 토막씩 주면 먹나 마나 한 것 같아 남대문 갈치 골목 있다대 거기서 이렇게 짖어줘 근데 먹을 것도 없지 하나도 없어 한 번을 먹어도 좀 옹땅 먹으래 그러니까 밖에서 시키면 이런 게 양이 안 차 살도 없어 이제 제주도나 가면 모를까 제주도는 갈치 제주도는 갈치가 크잖아 우리 먹고 가야 먹은 거 먹갈치가 맛있어 그런 거구나 청양이 시장 가면 응갈치 먹갈치 호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따로 있구나 여기는 갈치가 위에는 배찐대기 있는지는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꼬리고 중간에 토막 몇 개가 먹음직스러워 딱 그것밖에 없어 근데 이건 다 맛있는데? 다 맛있는데? 맛있는데 많이 맛있는데 많이 맛있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 갈치가 근데 너무 맛있어 갈치가 못 갈치라니까 응 좀 더 많았다